하스스톤 영웅능력 월드컵. 영웅능력 하면은 이제 게임을 시작하시면은 초상화 옆에 있는 능력을 영웅능력이라고 하죠. 여기 평가기준도 있네요. 영웅능력 월드컵. 단 강화하는 방법은 바꾸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능력마를 평가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2강이구요. 36명의 후보 중에 32명이 무작위로 대결을 합니다. 시작하죠. 헤일의 성기사단 vs 사인의 기사단 헤일의 성기사단은 그거죠. 이제 신병이 소환이 되는데 대신 이제 멀럭 종족값을 가진 신병이 나오는거. 그리고 사인의 기사단은 이제 넷이 모이면은 게임을 승리하는. 그런거 제쳐두고 순수하게 이제 2, 2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헤일의 성기사단보다 훨씬 세지 않나. 여기서는 카드간의 시너지같은거 제쳐두고 순수하게 영웅능력만 평가하는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4마리 다 뽑지 않아도 2, 2짜리가 나오는 역시 죽기능력이 더 좋을거 같네요. 마녀의 손짓. 마녀 하가사능력 대 죽음의 그림자. 환영의 자객 발리라 능력. 이건 죽기능력이죠. 죽음의 그림자는 매턴마다 이제 그림자 카드가 생겨서 앞서낸 카드와 같은 능력을 가진 카드가 생기는걸로 압니다. 한턴에 한번 쓰는걸로. 마녀의 손짓은 이제 하수인을 내면은 무작위 주문을 가져오는 능력이죠. 아 둘다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나왔네요. 죽음의 그림자 같은거는 뭐 이제 콤보로도 쓸 수 있... 아 그런거 제쳐놔야되다. 근데 이제 사용처가 좀 다양하죠. 그리고 마녀의 손짓은 그냥 막 하수인 던져도 뽕을 뽑는. 아 저는 그래도 하가사가 더 좋을거 같네요. 죽음의 그림자로 한턴에 이제 두번 쓸려면은 이제 오코스트 이하를 써야겠죠. 뭐 이제 컨트롤러를 할수도 있겠지만 그런거 제쳐두고 오코스트 두개를 쓸수도 있고 마녀의 손짓은 이제 뭐 센걸 내건 약한걸 내건 무작위로 주문이 나오는 불이 붙으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더 좋을거 같기도 하구요. 일단 내가 이제 뭘 낼지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폐 말리는 것도 있고 단순하게 이제 영릉만 놓고보면은 마녀의 손짓 더 좋을거 같기도... 이거는 너무... 왜이렇게 어렵게 나왔지? 좀 깊게 들어가야겠는데요. 일단은 도적 카드는 강한게 많죠. 좀 밸류가 좋은게 많죠. 마녀의 손짓은 이제... 주술사 카드인데 주술사 카드는 약간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드루이드 카드가 더 좋은 느낌 카드의 능력만 놓고보면은 발리락계 더 좋아보이고 시너지를 받으니까 좋을거 같기도 하구요. 이제 하수인을 막 소환해버리면은 이제 카드 가짓수로 많이 나오니까 그 많이 나온 것 중에 골라서 쓰면 되죠? 아 골라서 쓰는 것까지 가면은 더 좋아보이네 저는 마녀의 손짓으로 가겠습니다. 체력이 부족할때? 뭐... 체력회복 카드가 나올수도 있고 죽음의 그림자는 약간 대컨셉에 따라서 좀 다양성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거운건 또 못쓰죠? 근데 마녀의 손짓은 그냥 무거운거 쓰고 뭐 다음 턴에 또 써도 되니까 마녀의 손짓으로 가죠. 아 어려웠다 방금꺼 화염장렬대 병력충원 얘네는 올려줘도 떨어질 것 같지만 이렇게 나왔네요 아 근데 좀 미묘한거 두개 나왔네요 병력충원이랑 화작은 좀 잘 안쓰이지 않나요? 저는 하수스톤을 클래식때 가장 많이 했습니다 클래식때는 병력충원이 그나마 나왔죠 클래식때는 영능도 이제 기본영능도 약간 괜찮았기 때문에 많이 쓰였죠 병력충원이 오히려 더 나왔던거 같기도 하고 병력충원으로 가죠 토템소환대 정신붕괴 어둠의영상 것도 있네요 아...맞네 와 이것도 기억이 나 이거는 이제 카드를 쓰면 강화되는 능력이죠 이거는 아마 두개 쓰면은 3댐으로 나오고 한번 쓰면은 2댐으로 나왔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토템소화는 기본능력중에 저는 가장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대회 영상을 보면은 이제 영능 이제 후반으로 극후반으로 가면은 토템술사가 아 영능이 좋아서 좀 더 유리하다 이런 평가를 이제 많이 내리시잖아요 캐스터 분들이 그래서 이제 좋지만 역시 강화된 능력에는 안되지 않나 어차피 올려줘도 토템소화는 더 올라가지 못하지 않나 정신붕괴로 갑니다 세뇌사격 그리고 치유 아...이거... 치유는 약간 재밌는 덱 할 때 좀 많이 쓰이지 않나요? 버티는거 버티면서 좀 재밌는 덱 할 때 그리고 세뇌사격은 이제 돌량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지하철에서 돌량하는거 눈에 띄면은 뚝가 맞는다 세뇌사격은 2코스트로 명치에 3댐을 꽂아버리는 더 끔찍하죠 덱의 강함 여부를 떠나서 영능을 맞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덱이 세건 약하건 기분이 나빠요 명치에 3댐씩 맞으면은 3댐 꽤 아프잖아요 기분 나쁜 능력 치유사는 저는 좀 이제 뭐 덱 컨셉에 따라가 다르겠지만 저는 방어도사를 더 좋아합니다 풀필때는 약간 못쓰는 그런것도 있고 사격으로 가죠 사격으로 가겠습니다 맞으면 기분 나쁘니까 하급치유 대 고정사격 아까 했던거에 딱 하위호환이네요 아 이거 미묘한데 고정사격도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까 그 사격능력이 약간 이제 치유능력보다 좀 업그레이드가 덜 됐네요 치유능력은 두배 세졌는데 사격능력은 데미지가 50%만 늘어났죠 숫자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사격이 더 좋아보이는데 아 그래서 데미지가 3만 오르는건가 어 이거는 치유로 가겠습니다 약간 쓸 때도 좀 많아보이고 체력은 4까지 회복할 일이 별로 없을거 같은데 이 정도면 좀 적당하지 않나 필드를 잡아서 고정사격분에 이제 이득보다 더 많은걸 챙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도 떨어지겠지만 기본능력은 정신의 세기 정신의 세기 아 이거죠 이게 아까 그 3 데미지 주는거 이게 이제 하위호환 그리고 변신능력 드루이드 아 근데 변신의 정신의 세기가 그렇게 또 좋아보이진 않네요 강화된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드루이드 능력보단 좋지 않나 세기로 가겠습니다 강화된거니까 아 토템 지배대 강화된 화염장렬 야아 강화된 능력이제 둘다 토템 지배는 토템을 정해서 소환을 하는거구요 강화된 화염장렬은 2 데미지 사실 전 화염장렬은 되게 안좋게 생각을 합니다 1 데미지 좀 미묘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코스트 1 데미지 근데 이제 강화된 화염장렬은 또 되게 좋은거 같아요 데미지가 이제 2 데미지고 선택을 해서 누르고 의외로 체력 2이 남는 경우도 많고 2짜리 하수인도 있잖아요 좋은 하수인중에 토템 지배는 토템을 골라서 소환하는건데 이거는 강화된게 좀 좀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지 좋은 능력이 아닌가 토템이 두개씩 소환되는거면 오히려 더 좋았을거 같기도 하구요 약간 좀 미묘하지 않나 머리를 좀 많이 써야되지 않나 이게 직관적이고 좋잖아요 강화된거는 2점씩 딱딱 박히니까 강화된 화염장렬로 가겠습니다 은빛 성기사단 어 이거는 성기사단 2명씩 나오는거죠 그리고 단검의 대가 은빛 성기사단으로 가죠 죽어라 벌레같은 놈들 죽어라 벌레같은 놈들 설포러스 능력 무작위 데미지 8댐 이건 이제 전사 퀘스트였죠 그리고 영원전환 이거는 무조건 전사 퀘스트 영원전환 정말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설포러스한테는 안되죠 이거 상대를 잘못 만났네요 역병의 군주 그리고 방어도 증가 아 이거는 너무 상위호환이죠 역병의 군주는 방어도 3을 올려주는 거랑 공격력 3을 올려주는거 선택하는건데 방어도 증가 그냥 2니까 번개충격 아 이거 어디서 어떤거였죠 무슨 무기에서 어떤거 아닌가 2 데미지 주는거 그리고 칼날폭풍 아 맞다 칼날폭풍도 있었지 죽기 능력중에 아 가로시 죽기는 무기 때문에 쓰지 않나요 능력은 별로 안쓰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능력을 통한 콤보덱 같은거는 여기서는 이제 평가를 하지 말죠 그냥 순수하게 전체 1 데미지 전체 1 데미지로 치면 좋을거 같기도 하네요 전체 데미지가 또 좋잖아요 신병같은것도 한방에다 쓸어버리고 한날폭풍으로 가죠 공룡술 대 영원뒤틀기 영원뒤틀기 재밌죠 능력 아군하수인을 비용 1에 이제 무작위하수인으로 변경시키는 능력 이거는 이제 뭐 사용처도 다양하구요 공룡술은 그냥 공룡술이라고 되어있네요 이게 야수한테 2 플러스 2 주는거였죠 이 능력을 이제 상대의 영능이랑 바꾸는 카드를 활용해서 썼던 거를 제가 영상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어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공룡술 되게 좋아보이네요 공룡술 잘 안쓰이지만 이렇게 놓고 보니까 능력만 놓고 비교하니까 또 꽤 좋아보입니다 다시 보니 선녀로 보여요 공룡술 아 이거 좀 고민되는데 공룡술에 이제 야수들이 약간 좋은 능력이 좀 많잖아요 히드라도 있고 그 밖에 뭐 다양하게 돌진도 쓸 수 있구요 그래도 영원뒤틀기가 좋나 아 영원뒤틀기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좋아보인다 이거는 그럼 이렇게 하죠 클래식에 랩터 3위짜리 랩터한테 쓴다고 쳤을때 3위짜리 랩터한테 공룡술을 걸면은 5사가 되지 오 5사 좋네 그 3코스트 하스윈이 되는거고 영원뒤틀기는 예를들면 이제 허수아비가 된다 아 이렇게 치면은 오 이렇게 치면은 비슷하네요 그쵸 허수아비랑 5사짜리 이제 야수 어 미묘한데 근데 뭐 능력이 붙은거에 쓴다고 치면은 예를들면 히드라 같은거한테 쓴다고 치면은 공룡술이 더 좋아보이는데 히드라가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죠 영원뒤틀기는 에에 아 되게 미묘하다 영원뒤틀기는 좋은게 나올수도 있고 오히려 안좋은게 나올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룡술은 좀 고정적이고 공룡술로 가죠 아 이거를 공룡술을 올려야되나 공룡술 올리기 좀 그런데 동무든당검 어 2 2 그리고 지... 지옥불? 아 지옥불이지 아 너무하네 이거는 2코스트 66짜리 소환하는거지 이게 제일 좋은거 아닌가요? 이거는 설뻐라스보다 좋아보이는데 방호도 상승과 죽어라 벌레같은 놈들 아 둘다 너무 좋네요 둘다 너무 좋죠 청지기는 청지기 자체가 워낙 체력이 적으니까 변신을 하게 되면은 잘 안쓰이지만 능력 자체는 굉장히 좋죠 방호도 상승은 방호도 2를 아 방호도 1한다 방호도 4를 올려주는 능력 저... 굉장히 좋아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게임 질질 끌면서 영혼까지 이제 불태우는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계속 누르면서 역겨운 싸움하는거 좋아하는데 외차쿠차하는거 좋아하는데 제가 굉장히 선호했던 능력이죠 그래도 너무 좋은 상대랑 강한 상대랑 붙었네요 설뻐라스랑 같은 능력 아닌가요? 아... 다른건가? 어찌됐건 청지기로 갑니다 생명력 착취되 생명력 전환 어? 생명전환 아까 보지 않았나? 아! 아까 본게 강화된거였구나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뭐... 안오다보니까 쓰읍... 아... 그래도... 생명력 착취가 좋겠죠 아... 착각을 했네 16강 병력충헌 대 강화된 화염장렬 강화된 화염장렬 강화된 화염장렬 가죠 공룡술 그리고 정신의 세기 여기서 좀 가닥이 보이죠? 공룡술 의외로 좋지 않나 생각했는데 세기랑 비교하니까 아 세기랑 비교할 정도면은 별로 좋지 않은거 아닌가 정신력 세기로 가겠습니다 공룡술은 이제 야수한테 써야되니까 조금 이제 못쓸 때가 많을 것 같기도 하구요 투기장 같은데도 쓴다고 치면은 투기장 같은데 공룡술을 뽑지 않겠지만 가급치유 대 마녀의 손짓 이건 너무 차이가 크네요 은빛성기사단 대 정신분개 스읍... 와... 솔직히 전 2뎀이면은 은빛성기사단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3뎀으로 보니까 또 엄청 좋아보이네요 이야 3뎀으로 보니까 진짜 좋아보이네 이건 은빛성기사단 시너지 같은거는 다 제외하고 능력만 보는거죠 3뎀이 되게 좋다 허수아비... 허수아비... 허수아비 그만 허수아비 말고 뭐지 뭐... 코발트? 3뎀 어찌됐건 3뎀 좋죠 데미지 자체가 굉장히 세니까 스기도 좀 뛰어나고 능력만 놓고 보면은 이제 시너지가 다 제쳐두고 능력만 놓고 보면 붕괴가 더 좋아보이네요 생명력 착취 그리고 역병의 군주 생명착취가... 그냥 좋죠? 공격력 올릴지 이제 암호 올릴지 선택이구요 생명착취는 그냥 이제 때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 공격력을 안보고도 그냥 빨아먹을 수 있죠 여기다... 회복까지 되고 어... 되게 좋은 능력 너무 좋죠? 쇠네 사격때 죽어라 벌레같은 놈들 죽어라 벌레같은 놈들이 훨씬 좋죠 아무리 랜덤이어도 뭐 상대필드에 7마리 깔려있지 않나 나는 쇠네 사격이 좋지 않나 7마리 깔려있어도 벌레같은 놈들이 더 좋지 않나 가겠습니다 아... 지옥불 대 벌레같은 놈들 어... 이거 비슷하네요 뭔가 그림이 근데 저는... 어... 근데 이거는... 좀 미묘하다 진짜 좋다 지옥불 진짜 좋다 지옥불로 가야죠 지옥불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순수하게 쓰는걸로 치면은 아 그렇게 치면 안되나? 아 근데 뭔가 그냥 써도 지옥불이 좋을 것 같은데 지옥불이 너무 좋은거 아닌가요? 이거 사기네 클래식건데 칼날폭풍 대 사인의 기사단 아 저는 칼날폭풍은 이제 기본능력보다는 훨씬 좋아보이는데 이제 죽기랑은 비교할 건덕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죽기랑은 가로씨도 죽기지만 스컬지군주도 죽기지만 역시 우선님이 더 좋지 않나 우선님 능력 좋네요 어 정신의 쎄기 대 강화된 같은거잖아 같네 아 이거는 그냥 너무 똑같은데 그냥 아무거나 올려도 상관없겠죠? 아 생명착취대 지옥불 좀 범용성같은거 따지면은 생착이 더 좋아보이기도 하네요 어떤 면에서는 어 진짜 좋네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내꺼 회복도 되고 데미지 넣으니까 하지만 지옥불을 이제 넣었을때는 뭐 체력같은거 다 안 따지고 그냥 체력 30에 능력만 쓴다고 치면 지옥불이 훨씬 좋죠 그냥 이거 텀마다 쓰면 막을 수가 없는데 너무 좋네요 지옥불로 가죠 어 지옥불 너무 좋다 정신붕괴대 마녀의 손짓 아 데미지 3덤이 진짜 세긴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3덤 꽂는게 진짜 좋긴 하네요 마녀의 손짓이랑 약간 고민이 되네요 그래도 마녀의 손짓이죠 이거는 이제 죽기급이랑 비교가 되는 능력이니까 아 벌레대 사이렌기사단 이거는 벌레죠 사이렌기사단을 4개를 모을 수가 있나요? 그냥 평범하게 게임을 했을 때 콤보덱같은데서 사인을 모아서 잡는건 봤는데 그냥 터마다 하나씩 눌러가지고 는 못 모으지 않나 서로 영능만 누르고 터를 넘긴다 어 그래도 그래도 청지기가 이기지 않을까요 명치 터지지 않을까요 먼저 어 청지기로 갑니다 정신의 쎄기 대 이거는 지옥불이 우승했네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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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사가 있었지 아 지옥불 대 하가사 아 그래도 지옥불이죠 지옥불 너무 좋네요 지옥불 진짜 사기네 자락서스가 역시 군주님이네 아 이거는 이미 한번 이기고 올라왔으니까 같은걸로 벌레같은 놈들 떨어집니다 떨어뜨리겠습니다 지옥불로 가죠 어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지옥불 진짜 좋네요 너무 사기인데 아 봐봐요 그쵸 많죠 지옥불을 받아라 어 왔다 암흑사진 안두인 없었구나 좀 뭐 4개가 지금 안 나왔죠 어 누더기야수 없네 랭킹보기 보죠 아 누더기야수 그치 누더기야수 있어야죠 죽기능력 이거는 솔직히 성능을 떠나서 재밌어서 뽑고 싶네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능력이 야수 두개를 정해서 합쳐서 쓴다는거 자체가 너무 재밌잖아요 개인적으로 핫스톤에서 가장 재밌는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성능만 따지면 지옥불이 약간 지옥불은 너무 좋지 않나 근데 재밌으니까 둘중에 뭐 쓸거냐 하면은 저는 이거 쓰겠습니다 재밌으니까 근데 지옥불 너무 좋네요 성능만 보면 지옥불이 1위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걸로 이제 흡을 한다던가 돌진을 한다던가 쓸 수 있겠지만 너무 좋다 이코66은 내려서 보죠 암흑사진 안두인 콤보 같은 것까지 따지면은 안두인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많이 쓰이죠 이제 뭐 코스트 낮추는 것도 있고 영능 아 리치 제이나가 있었지 아 제이나님 이거 저는 그 어 여깄다 착취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진짜 랭킹도 하나도 높네 죽음의 그림자 마녀 하가사 손짓 어 좀 낮네요 좀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오오 근데 이건 두개 같은 능력 아닌가요 왜 이렇게 돼있죠 345로 돼있네 은빛성기사단 강화능력 아 진짜 좋다 성기사단 사인의 기사 역병의 군주 영혼전환 아 영혼전환이었구나 아까 나왔던거 제가 이걸 그 생명력전환이랑 착각을 했습니다 영혼전환 좋죠 생전 여깄네요 생전은 약간 시너지 있는 카들도 있잖아요 생명력을 이제 달았을 때 추가효과 받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거 제쳐두고 능력만 보는거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15위면 높은거 아닌가요 영혼 뒤틀기도 엄청났네요 어 저는 약간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밌는 능력이라고 재밌는 능력이라고 재미는 있을거 같아요 근데 안좋은거 나오면은 너무 기분 나쁠거 같기도 하고 토템지배 어? 아니 화염장렬 하급치유보다 밑에 있어? 토템지배가? 방어도 상승보다 오 뭐야 어떻게 저렇게 많이 이겼지? 하 아 이게 또 능력만 보면 또 다른가 평가가 동무둔단검 아니 정신붕개가 여깄다고? 잠깐만요 아니 화염장렬이 1데미지잖아요 선택해서 정신붕개가 3데미지고 아 이거는 약간 취향이 들어갔나봅니다 아 치유 강화된게 27인데 그냥 치유가 19이네요 그리고 그리고 헤일의 성기사단 꼴등은 뭘까요? 꼴등 좀 기대되는데 ㅋㅋㅋㅋ 병력충원이었어 아 나름 좋다고 평가했는데 토템소환이랑 병력충원 제가 하알못이었습니다 아 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영웅능력 월드컵이었구요 재밌게 했습니다 아 이런거 있으니까 재밌어서 좋네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죠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행복한 내일이 목요일이네요 행복한 목요일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 10 15